여러분 안녕하세요. 화학위트랑 고소경입니다. 우리가 저번주에 6월 평가원에 있었고 해설 강의는 주말 또는 이번 주 중에 다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선생님이 뭐하는 거냐면 6월 평가원 시험에 대해서 6월과 9월은 엄청 중요한데 사실은 그렇죠? 6월 평가원에 대해서 일단 총평과 함께 총평과 더 중요한, 얘보다 더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학습방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웃으면서 하기는 좀 쉽지 않잖아. 그렇죠? 그래서 좀 쓴소리, 잔소리 좀 할 건데 이게 여러분한테 좀 뼈가 되고 살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단 여러분 시험지를 딱 꺼내놓고 시험 봤으면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겠니? 시험을 딱 꺼내놓고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자 일단 이번 시험에서 화학 1, 1등 컷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42점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등급 컷이 35점 정도 예상되는데 어 나는 아 3등급이네. 나는 2등급 가까스로 걸렸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점수가 안 나왔냐가 가장 본질이거든요. 사실은요. 어 나는 35점 2등급이야? 수고했어. 그건 아니죠. 알겠나요? 자 볼까요? 일단 시험지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일단 첫 번째는 이번 시험에서 실수하지 않은 사람으로 봐. 저는 실수가 한 문제도 없었습니다. 들어? 어. 자 나는 실수가 한 문제 있었습니다. 나는 실수가 두 개 이상 있습니다.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다 다양하단 말이야. 여러분 일단 고득점이라는 것은 실수가 있으면 고득점은 없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니겠어? 그렇죠?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정답률이 얼마나 어이가 없냐면 1번부터 1번, 2번, 3번은 쫙 풀었을 거예요. 설마. 그렇죠? 고난도 전혀 없고요. 근데 선생님이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4번인데 이 4번 문제의 정답률이 59%예요. 이게 무슨 문제죠? 산념기 정의 문제란 말이야. 이 정도 문제는 정답률이 얼마가 나와야 되냐? 원래 80%가 나와야 돼요. 난이도는요. 없어요. 전혀 없는 거야. 새로운 패턴도 아니고 늘 해왔던 거란 말입니다. 근데 왜 이게 59냐? 이거는 뭐 산념기가 아주 약한 4단원이라 보니까 이제 약간 중하위권 친구들이 여기가 약하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더 선생님이 깜짝 놀라는 게 있죠. 5번입니다. 5번 튼는 사람 거수? 5번 정답률은 41%야. 야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어이없잖아. 근데 이거는 4번 문제 틀었다는 건 이쪽 개념이 약한 건데 산념기가 5번은 전부 다 틀린 애들의 거의 대부분이 실수라고 봐요. 그죠? 아 선생님 전체라는 말을 못 봤어요. 그거잖아. 그렇죠? 왜 못 봤을까요? 순간 그분이 오셨어요? 그건 아니거든요. 문제 풀 때 집중력이 없어서 그런 거야. 집중하지 않는 거야. 왜 집중을 못 할까? 건성운성 풀어서? 그거 아니죠. 빨리 풀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집중력을 흐트려온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 2번, 5번을 튼는 사람은 꼭 이렇게 틀었던 걸 기억하고 아 문제를 꼼꼼하게 읽어줘야 되는구나. 알겠나요? 꼭 기억을 하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쉬웠던 문제죠? 7번, 8번, 9번 쫙 어렵지 않아요. 쫙 하다가 10번인데 자 요 10번 문제는 늘상 우리가 했었던 사실은 리비 분석이었어요. 리비 분석 중에서 난이도가 있었느냐? 없었어요. 난이도 역시 하급이야. 우리가 풀었던 문제에 비하면 그쵸? 자 정답률이 얼마냐? 49%야. 반 맞고 반 틀렸다는 거죠. 그런데 자 이거는 실수로 아 그래 너 이런 실수 많이 했어? 되는데 야 이 문제는 실수는 아닌 거죠. 전체를 못 읽은 거고 이건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계산 문제에서 실수가 어딨어요. 이건 그냥 못 푼 거잖아. 이 문제를 못 풀었다는 건 대단히 충격적인 거예요. 왜냐면 수능에는요. 이 정도 난이도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리비 분석이. 이해했어요? 훨씬 더 얘보다 조금 더 까다롭게 나오기 때문에 리비 분석의 수능 정답률이 항상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틀린 친구들은 반드시 아 내가 리비 분석 문항이 되게 약하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줘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뭐 스펙트럴 문제 풀었겠고 12번 쭉쭉 풀었을 건데 자 여기서 또 하나 13번과 14번이 있다. 여러분 13번 14번 그리고 17번 또한 뭐 12번까지 봤을 때 아니면 넓게 얘까지 봤을 때 선생님이 지금 동그라미 친 문제가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 다섯 개가 이 단어 문제입니다. 이해했어? 뭐라고? 2단어 문제라고요. 여러분 화학원에서 1, 2, 3, 4단원이 있을 때 어디가 여러분 불편해요? 1단원이죠? 4단원이죠? 어디가 그나마 편해요? 2, 3단원이죠? 그러면 여러분 봐야죠. 여기 다섯 개 중에 내가 몇 개 틀렸나 첫 번째 또 하나 여기서 시간을 얼마나 많이 썼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정답률을 보니까 여기가 53%야. 그쵸? 자 그 다음 얘가 50%예요. 그리고 자 뒷부분에 보시면 얘가 41%란 말이야. 이 얘기는 아직도 2단원이 약한 친구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고요. 여기서 뭐 두 개 틀렸다. 그러면 2단원을 다시 외우고 다시 정리해서 여러분 걸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15분 때 양적 계산 문제 들어와서 은근히 15보다 16도 엄청 틀렸죠. 그리고 탄화수소 무지하게 틀렸고 중화반응과 산화환원을 많이 틀렸는데 자 선생님의 아쉬움은 뭐냐면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오케이 선생님이 바라는 건 인간적으로 14번까지는 무조건 다 맞았어야 됩니다. 알겠나요? 이번 시험은 1번부터 14번까지 일단 맞춰놓고 그 다음에 흔히 말하는 17번 15번, 16번은 뭐 어떤 친구들은 약하니까 틀릴 수 있겠죠. 17번을 맞았어야죠. 그리고 19번 탄화수소야 탄화수소가 어려 이거 어려웠어요? 아니거든요. 시간이 없어서요. 그죠? 왜 시간이 없었을까요? 쓸데없는 시간을 다 써서 그런 거지. 그래서 아 14번까지 다 맞출 수 있는 거잖아. 2단원 당연히 여기는 많이 외워주고 많이 우리 연습했으면 그리고 다 맞고 17번 풀어주고 2단원은 뭐냐면 풀어주고 이거 탄화수소 풀어주면 4개 남거든요. 이거 4개 설사 다 틀렸다고 하더라도 얘가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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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이기 때문에 39점 나온단 말이야. 이해 됐어요? 어 이게 39점이면 그래도 1등급과 2등급 사이에 있는 점수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하나만 맞추면 1등급이 되는 거야. 그냥 이런 케이스였단 말이야 이번 시험이 문제는 어디 있느냐 여기서 막 사방에서 실수가 일어나니까 점수가 좋은 점수 나올 수 없는 게 첫 번째 그러면 왜 실수가 일어났는가 아 빨리 풀려는 강박관념 그럼 과연 빨리 풀어서 여기는 풀었느냐 그것도 아니고 도대체 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스님 항상 모의고사 보기 전에 하는 얘기잖아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빨리 풀 시간이 있으면 풀 수 있을까요? 과연 풀어냈을까? 그것도 묻고 싶고요. 사실은 그렇죠? 여러분 빨리 풀어진다는 것은 내가 아는 게 많아지면 빨리 풀어지게 되는 거야. 저절로 빨리 풀려고 마음먹는 게 아니라 꼼꼼하게 푸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걸 반드시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설사 내가 17번까지밖에 못 풀었고 단 여까진 다 맞았어. 얘는 읽어보지도 못했어. 근데 야 지금 6월 평가원이니까 괜찮잖아. 뭐 이런 친구는 아 여까지 풀었고 다 맞았으면 얘는 이 시험을 되게 잘 본 거예요. 분명히 여름때 공부하고 앞으로 수록 많이 남았기 때문에 시간은 빨라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알겠니? 다 맞는 습관이에요. 어떻게 풀어서 다 맞으려면 꼼꼼하게 풀어서 뭐가 없어야 돼. 실수. 그러니까 여기서 다 맞는다는 건 모르는 걸 다 맞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것은 알겠니? 아는 문제는 다 풀어야죠. 즉 실수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이 얘기는. 근데 왜 실수라느냐 일단 여러 가지 부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문제지에 밑줄이라던가 밑줄 친다거나 아니면 동그라미 표시한다거나 아니면 뭔가를 정리해서 메모한다거나 이런 습관이 안 돼 있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 그리고 어중간한 중상위권 친구들 중에 머리로 푸른 친구가 있어요. 시험처가 깨끗해 생각보다. 야 이거 어떻게 푼 거야? 아 너 머리를 풀었구나. 그러니까 이게 이 모양으로 실수가 나오는 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눈으로 풀잖아요. 그걸 눈으로 푼다고 하는데 눈으로 풀면 빨리 풀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어떤 자료가 떴을 때 우리는 기역, 니은, 디귿 선다가 있단 말이야. 이걸 자료를 메모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 자료를 봤어요. 기억을 읽었어요. 눈으로 보겠죠. 그리고 풀었어요. 니은 읽어요. 또다시 눈으로 봐야 돼요. 근데 이게 옆에 정리를 해놨으면 딱 보고 아 정리된 걸 가지고 풀어내야지. 니은 풀고 읽어보고 다시 풀고 디귿은 이건 뭐야? 아 여기서 한 번 더 계산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와야 되는 거란 말이야. 이해하고 있어요? 자 보통 이제 주기의 문제에서는 누가 누군지 알아내야 되잖아요. 그럼 심지어 자 여기서 원소기용 이 주기 원소다. 그럼 이 주기라도 써놓고 문제를 풀어야 쉴 수가 없는 거란 말이야. 이 주기이면 동그라미 치고 아 그럼 앞으로 어 이렇게 풀어야지? 그게 아니라 이게 습관이라니까? 왜 그러냐면 평상시에 모의고사는 여러분이 아주 나쁜 습관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몸에 배워있었던 근데 평상시에 모의고사는 막 풀이다가 정작 수능시험장에서 야 이거 수능시험은 엄청 이거는 인생에 한 번이야. 실수하면 큰일 나. 그럼 갑자기 여기서 꼼꼼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여기서 어 그동안 안 했던 짓을 하는 거죠. 한 번도 밑줄이라던가 동그라미나 이런 걸 표시하지 않았던 친구들이 갑자기 여기서 진지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한 문제를 읽어내는데 또는 표시하고 넘어오니까 한 문제당 보통 10초 정도씩 느려진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18번까지만 풀어도 180초가 평상시에 측정했던 것보다 느려질 거 아니에요. 즉 180초이면 몇 분이야? 3분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3분이 사라지면 20번 문제 하는 문제를 못 풀겠지 이가 아니라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3분이 사라지면 여러분은 보통 4페이지 넘어오기 전에 시계를 부는 습관이지 있잖아. 그죠? 보통 3페이지까지 몇 분 컷했냐? 라는 거야. 내가 보통 4페이지 넘어올 때 아 12분 정도 남아있었어. 근데 수능시험장 가니까 어 9분 남았네? 그럼 여기서부터 멘탈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멘탈이 흔들리면 눈에 안 들어와요. 문제가 이해돼? 17, 18, 19, 20번 남았는데 제한시간 12분이네? 이것도 어려워 보이고 이것도 어려워 다 어려워 보이게 되는 거야. 그냥 이럴 때는 과감하게 결정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능시험장에서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면 3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데미지가 심해지거든요. 평상시에 이 연습을 해야지. 평상시에 꼼꼼하게 풀어서 시간 내에 푸는 연습을 하는 거야. 근데 지금은 시간 내에 푸는 연습보다 더 중요한 건 꼼꼼하게 푸는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다 맞추는 연습해라. 여러분 뭐 선생님 모의고사라던가 많잖아요 사실은. 그쵸? 사설도 있고 있을 건데 여러분 모의고사를 풀면 앞으로 파일할 때 많이 풀 건데 그쵸? 풀면 뭐 30분에 만약에 굳이 끝까지 안 풀어? 그거는 신뢰의 결정이 주는 거란 말이야. 단 여기까지 푼 건 다 맞는다. 오케이? 쉴 수는 없다. 이런 마인드가 필요하다. 알겠죠? 자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 이것도 엄청 중요한 얘기인데요. 보통 우리는 어떤 친구들이 많아요 사실은? 35점 전후부터 시작해서 40점까지가 되게 많아요 애들이. 그쵸? 근데 그 친구들의 공통점은 45 이상 들어가야 되냐. 목표는. 근데 그 친구들은 어떻게 공부하냐면 자기 스스로 봤을 때 아 나는 어디가 약하지? 라는 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음 그게 아니라 어디가 약한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반대로 그럼 내가 묻고 싶은 건 이거거든. 어디가 강한데? 너가 강한 단어는 어딘데? 왜요? 강한 스스로 나는 여기가 강해. 라고 알아야만 이게 뭐가 생겨요? 자신감이 생겨요. 문제를 봤을 때 딱 보면 이 단어 문제야. 어 나 이 단어는 거의 꿰고 있고 다 외우고 있어. 그러면 이 단어 문제 풀 때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풀어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보통의 친구들은 만약에 어떤 A 단어는 있어 B 단어는 있어요. 대 단어는 있어요. 대 단어는 아니라 소 단어는 알겠죠? 자 주제로 보시면 돼요. 자 A 단어는 나는 여기는 그나마 괜찮은 것 같아. 어 좀 나. 꽤 맞춰. 여기는 여기는 너무 많이 틀려. 그럼 보통 어딜 먼저 공부하냐면 여길 먼저 공부해요. 근데 이렇게 여기는 어 여기는 그나마 괜찮아라고 해서 여기 넘어온 거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도 그나마 괜찮을 때까지 공부 안 하거든. 그럼 그나마 괜찮은 것 정도가 좀 풀 수 없거든요. 문제를 그쵸?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아직 수능 많이 남았거든요. 어 A 단어는 좀 그나마 낫고요. B 단어는 아 나는 많이 잘 못하는 것 같아. 그럴 때는 A 단어를 다시 완전히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 여기는 이제 개념적으로는 여기는 나는 끝내버리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주제별로 끊어간다면 뭐 이렇게 있지. 리비 분석 수소 원자 선 스펙트럼 동의 원소 그쵸? 주기율 문항 그쵸? 이런 것들 탄화수소 문항들 분자 모양 문항들 산화수 문제 산염기 정의 문제 생명현상과 산염기 문제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여러분의 절대 나는 여기가 진짜 강해오라고 얘기할 때 여기 들어갈 수 없는 게 있죠. 그게 양적 계산과 그저 킬러급이잖아요. 탄화수는 킬러급은 아니라니까. 이건 충분히 자신 있게 풀 수 있는 단원이야. 근데 강한 단원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 자신감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겨야 문제가 보이는 거야. 오케이? 근데 쫄잖아요. 내가 여기는 좀 약한데 그러면 문제가 이만큼 어려운 게 나한테는 이만큼 어렵게 느껴진다는 거야. 특히 처음 보는 유형일수록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했을 때 강한 단원 를 하나씩 늘려가셔야 돼요. 나중에 수능 측정이 되면 딱 하나 양적 계산만 좀 부담스럽고 나머지는 난 풀 수 있어. 이번에 산화화는 어려웠어요? 안 어려웠거든요. 충분히 풀 수 있었거든요. 이렇게 남는 거야. 나 맞으면 양적 계산 남을 거 아니야. 그때는 뭐냐? 수능 시험장에 갈 때 마인드는 아직 멀었지만 양적 계산은 좀 부담은 되는데 중요한 얘기죠? 내가 풀었던 유형에서 나온다면 난 풀 수 있을 것 풀 수 있다. 알겠어? 푼 문제를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근데 한 번 풀어본 건 여러분 한 3월 달에 양적 계산 문제 한 번 풀었다면 그거 기억납니까? 안 나거든요. 여러분 지금 양적 계산 문제 나왔었죠? 기억납니까? 뭔지? 지금은 나왔죠. 일주일밖에 안 지나서. 한 3개월 후에 야 6월에 뭐 나왔었어? 아무 생각이 안 나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작년도 수능 문제 양적 계산 기억납니까? 이게 우리의 문제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양적 계산은 내가 푼 문제의 바운더리 안에 있는 건 풀 수 있게 내가 꼭 풀 거다. 하지만 이걸 제외한 나머지는 아 난 다 자신 있다. 자신 있는 단어를 만들어 가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신 있는 단어를 만들어 가면 여러분이 나중에 어떤 시험을 보든 여기서 뭐 일단은 열 문제 나와요? 그러지 않는단 말이죠. 그쵸? 여러분 이번 16번 문제를 못 푼 친구들 이거 그닥 어려운 문제 아니었거든 사실은 근데 이런 스타일의 문제에 취약한 거야. 제대로 문제를 풀어본 적이 없는 거겠죠. 모일수 양론이니까 모일수 질량 부피 밀도 분재랑 같이 푸는 문제다. 또는 문제 딱 읽을 아 이거 아보가드로구나 튀어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아직 많이 남았죠. 그죠? 수능은요. 이제 한 반 정도밖에 안 왔어요. 앞으로 반이 남아있는데 이 학생들은 뭐하냐면 이 나머지 반에 대해서 지금부터 무슨 파이널인 것처럼 모의고사만 죽도록 풀려고 해요. 그런 친구들은요. 에버리지가 45 이상 되는 친구들이 지금부터 모의고사를 막 풀어보는 거고요. 그러지 않은 친구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강한 단원 오케이? 내가 그나마 편한 단원을 완전하게 자기 걸로 소화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꼭 거쳐줘야 됩니다. 언제까지? 보통 한 9월 평가원 정도까지 그리고 파이널 문제를 뭐 뒤에서 풀어도 충분해요. 사실은요. 오케이? 선생님이 막 양적계산 이제 50제라는 걸 이제 특강을 시작을 할 건데 걱정되는 건 또 그거 하면 다 그냥 다 그거 들을까 봐 걱정돼요. 사실은요. 그거는 지금 듣지 않아도 되거든. 그죠? 양적계산보다 더 중요한 건 기본 문항이 더 필요한 친구들이 많단 말이야. 근데 누군가가 야 반에서 1등 하는 애가 양적계산 하니까 나도 저거 해야 되는 것보다가 아니란 말이죠. 만약 이번 시험에서 35점 32점 나왔어요. 야 너 왜 이렇게 말 틀렸어? 못 되면 너가 이렇게 나온 이유가 뭐야? 선생님 전 양적계산이 어려워요. 그게 아니잖아 지금. 그렇죠? 그 과정을 거치고 남이 공부한다고 그래서 내가 따라서 그걸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죠? 실력이 갖춰져 있을 때 그때 모의고사라는 걸 푸는 거거든요. 알겠죠? 어떻게 해야 돼? 계획을 세워서 정해진 양을 딱딱 개념을 채워하길 바랍니다. 자 9월 평가원에는 좀 더 파이팅 하시고 또 좋은 점수를 기대할게요.